작년은 정말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급락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바닥이었고 안보에 대한 부분은 미국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에 대한 부분은 중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6배가 올라갔는데 채 2년이 걸리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다시 6분의 1토막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사이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먼저 좀 핫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태무, 알리 요즘 진짜 뜨겁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건가요? 특히 미국? 태무라는 기업이 실제는 중국의 핀떠떠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중국에서 사업할 때는 핀떠떠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글로벌 회사로 해가지고 태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슈퍼볼이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볼이 열릴 때마다 30초짜리 TV 광고를 판매를 하는데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커머스 업체인 핀떠떠의 일종의 글로벌 회사인 태무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TV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광고에 쓴 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데요. 올해요? 네네. 3월밖에 안 들어요. 슈퍼볼이 지난달에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30초짜리 광고를 5번인가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비용이 400억 원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도 태무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나 봐요. 오히려 미국에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사용됐던 광고를 제가 캡쳐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이 사람이 1불짜리 이하 1불도 안 되는 금액의 제품들을 통해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약간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해서 마음을 움직이네요. 네네. 아 약간 일종의 다이소? 느낌도 나면서? 다이소보다도 저렴한 제품들도 사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더 저렴한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식탁도 9.9달러. 네.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불 안 되는 소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태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은 판매하는 제품들이 1달러에서 1불에서 10불 사이에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고 미국이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가 빈부익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태무나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나 최근에 쉐인이라고 의류 업체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중국에서 판매하는 저가 제품들을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밀어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 트럼프 당선 시기만 생각하면 미중 갈등 되게 심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랑은 좀 다르게 상황이 괜찮나 보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미중 갈등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처음 발생한 게 2018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 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게 무역 전쟁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부 무역 관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철회가 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무역 관세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들리는 얘기가 이번에는 무역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래서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왔잖아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방식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무역보다는 기술에 대한 제재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도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직접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인들을 고향에서 제품들을 만들겠다. 전 세계에 미국이 진출해가지고 만들었던 공장들을 다 다시 가져와서 자국으로 되돌려오겠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경쟁이 될 만한 중국에서 만드는 전기차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를 많이 강화를 하고 세부적으로 때리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 까보면 안에 이제 배터리나 부품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게 중국산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게 강제하는 게 IRA 법안이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모두 다 회수하게 돼 있는 게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름과는 다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미국 보조금 받으려고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하게 하려고 굉장히 좀 애를 썼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지금까지의 상황 부분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술 진보를 못했다 해요? 중국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에 중국의 본토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배터리나 전기차 기업들이 주가가 많게는 10배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과열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왔던 게 중국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이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해서 팔기 시작을 하면 당시의 기업가치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합리적이다. 라는 논리들이 득세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 다음 해가 2022년인데 바로 IRA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가지고 IRA랑 비슷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판매하려고 공장을 많이 세워놓고 물건들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급가격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 차트가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리튬 가격 동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톤당 2년 동안에 60만 위안까지 6배가 올라갔는데 채 2년이 걸리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다시 6분의 1토 막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사이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사실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잘 나갔었잖아요. 일정 부분 수혜를 본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실제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이 들어간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많이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믿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점은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올해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당선이 될 경우에는 IRA 법안을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법안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수는 있는 상황 결국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을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피해를 본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엔터라든지 중국 소비에 영향받았던 여행, 면세, 화장품 이쪽도 다 마찬가지죠. 중국이 보는 우리는 어떤가 만만한가 어떤가요? 제가 중국을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 문제 되게 이런 것들이 언론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소원해진다? 약간은 관심이 서로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서 수출하던 물건들을 지금이 중국이 임금도 올라오고 기술력도 향상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중국이 또 다른 나라들 요즘은 중국이 많이 친하게 지내는 나라는 오히려 중동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외교 문턱을 넓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중국과 붙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류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계속 소원해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사업을 접는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워낙 저렴하게 수유를 높이고 이러면서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가나 이런 것들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만 놓고 봐도 중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부분들은 점차 접점이 많이 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미국이랑은 계속 사이가 안 좋은 건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 봐야 돼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되게 오묘한 관계다라는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는데요. 작년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샌프란시스까지 건너가서 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이벤트 이후에 미국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가 바로 펜타닐, 펜타닐 남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 정부가 공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렸고 지금 이미 가동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한국 노선이 거의 다 폐쇄가 됐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지만 아직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단계인데 작년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 노선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유학생들로 왔다 갔다 더욱더 교류를 확대한다라는 내용들이 들리는 걸 보면 분명히 양국 간의 관계가 이제는 진짜 화해모드로 가는 거 아닌가 대땅뜨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술 부분에서 놓고 보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외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IRA 아니면 반도체 과학법 이런 식으로 해서 과했던 기술 규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욱더 세밀해지고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원복이 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는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가져갈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투트랙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항상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를 할 때 얘기하는 게 안보예요. 미국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기술을 견제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비록 예전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교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인 거고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근데 이제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안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부분은 미국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에 대한 부분은 중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투자는 만약 접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시장이나 자원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 이제 시장과 자원을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의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결국은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 나라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가장 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지금 중국을 공부해오셨잖아요. 아까 2021년 거의 최고점 직전에 부터 공부를 하셔서 지금 대세 하락장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어떻게 좀 견디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중국 시장만 공부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던 거는 지금이 이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유튜브를 출연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시장이 가장 꼭지였던 21년 2월부터인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3년 동안의 대세 하락이 처음이었고요. 중국 금융시장을 공부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얕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어를 저는 모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좀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유튜브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한테는 사실 그게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물론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3년 내내 하락하는 시장을 겪는 거는 사실은 좀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긴 했는데 중국 시장이 만약에 화랑이 오고 좋았다면은 제가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 3년이 와신상담 같은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여전히 중국의 전기차나 아니면은 플랫폼 기업들 홍콩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투자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터널 끝이 가장 어둡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작년이 중국 주시장 3년이 하락장이었지만 작년은 정말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급락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좀 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바닥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월부에서도 중국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신선해서 저에겐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차장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월부 채널을 통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 정말 많이 얻었거든요. 이렇게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이 돈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는 보통 투자의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에 들어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사실 저도 워낙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앵커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화기에 의한 자리 만들어주셔가지고 보다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뜻깊었어요.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정보가 없어서 힘드실 텐데 오늘 우리 꽌시유 유진호 차장님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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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